공포항사는 넘버원 그거 뭐야! 네 경찰입니다 스타트 고 공포항사는 넘버원 지금은 또 맞을때..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자 이제 집중.. 또 지형이 없는 마이콜의 완전한 소리풀.. 완쏠..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어?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발소리가 듣고.. 누구야..? 시작한지 2분밖에 안됐어 긴장하지마 x2 뭐 소리야? 뒤에? 뭐 소리야? 뒤에? 누구야? 뭐 소리야? 누구야? 물풍풍 소리 같은 것들은 사람..? 저기 지하에 있었잖아, 지하 한번 가보죠 물풍풍? 저기 지하에 있었잖아, 지하 한번 가보죠 뭔 소리야..? 잠시만요 지금 세상 손대 pole 물풍풍 팀 다 엄청 벗고 우리鏡 위 rider 우리시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층에서부터 여러분 집중하세요 어? 무슨 소리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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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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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와..이거 애매한데.. 좀만 내가 더 가까이 가가지고 가봐야지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구신기운인가.. 사람인가 뭔가.. 정확한 걸 모르겠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와..어떻게 확인해볼 길이 없네.. 헉..뭔소리야? 무슨 소리야? 목욕물을 퐁당하여 빠지는 소리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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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또치즈니스 뭐야..? 아멘 지금 기운이 좀 애매해 지금 반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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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내가 Violence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 집중 집중! 소리! 봐봐! 봐봐! 집중! 봐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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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잠깐만 어? 무슨 소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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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방 속 안에.. 아.. 거기가 7층이란다.. 헷갈리네.. 어? 뭐야..? 뭔 소리야..? 뭐야..? 어디야..? 또 뭐야..? 나 꺼졌어.. 여기가.. 여기가.. 이즈 t 또치 act.. 거기에 같이... 또치 proteins icki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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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무슨.. 잠깐만.. 잠깐만.. mauve.. 잠깐만.. เปNA.. 잠깐만.. you know the ring ofました.. because the ring does not have it.. 생각이 behind dunno.. 또 coloc ко tariffs.... 잠시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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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을.. 경찰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찰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뭐 소리야? 뭐 소리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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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찰입니다 여보세요? 아멘 네, 경찰입니다 아, 지금 신고 좀 하려봐요 아멘 네,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신고 있어요 신고 있어요 아 아 Having some 신난다 무스라고 왼손 캬.. 왜 이렇게 많아.. 연락이 없어.. 전화도 안 터져.. 여러분들 전화도 안 터져요.. 전화도 안 터져요.. 네 방금 전에 신고했던 사람들 와 아직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직 출발했어요? 아.. 이거 얼마나 걸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그 정무원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현재 3층에 있거든요 근데 뭐 이상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네 3층에 있는데 지금 제가 방에다가 창문을 막아 놓고 해놨는데 지금 누구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3층이요 잠시 소리 좀 줄게요 여러분들 다시 켜 드릴게요 네 1층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경찰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아마 여기 살인사건난데라고 살인사건난데라고 뭐하는데 이런데로 왔냐고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연세지긋하신 분들도 여기 잘 지나다니지도 않으신데 여기 흉흉한 소문도 돌고 하는데 뭐하는데 여기까지 와갖고 하냐고 일단 전후사정은 다 아시죠? 들어가서 방송하고 그 후에 무사히 나오고 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나온거 여러분들 문 부쳐진거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나오실때 그거 보셨죠? 뭔가 가방 하나 있던만 여러분들 보셨죠? 가방 같은거 하나? 1층에 바닥에 아까 가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방 가방이 하나 있던만 그거 없었잖아 원래 검은 가방 그리고 경찰분들 가실 때 어디에서 근무하시냐고 제가 어디 지역 어디 지구대에 계시냐고 여쭤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내서 내일이라도 한번 바깥사라도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한번 찾아 뵈야죠 그게 예의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그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무사히 나올 수 있었으니까 일단은 그분들을 찾아 뵈야겠죠